안녕하세요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저는 마이랩으로 스마트하게 아메이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있는 ABO 번지수입니다. 마이랩은 내가 모르던 나를 알려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나도 몰랐던 나의 건강 상태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요. 그래서 마이랩은 그에 부합하는 뉴티리라이트의 미래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마이랩 솔루션을 통해서 뉴티리라이트의 비전을 소개하고 또 아메이 사업에 기회를 알리는 툴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 비즈니스도 스마트해졌고 마이랩 솔루션이 제품이면서 사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, HEM 파마와 함께한다는 건 사실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전 마이랩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전문 기업과 함께한다는 건 뉴티리라이트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저는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피마스 특허 기술도 국내 유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. 장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한다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게다가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동시에 분석해 주는 것도 엄청나죠. 이게 사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 건강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. 평소에 장 건강에 대해서 오랫동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던 한 소비자분을 만났었거든요. 근데 마이랩 솔루션을 통해서 본인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됐고 예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장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셨을 때 제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. 네, 마이랩 솔루션은 제 비즈니스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. 게다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. 유틸라이트 마이랩은 앞으로 유틸라이트가 나아가야 할 개인 맞춤형 헬스앤웰리스의 첫 걸음이자 앞으로 저희 사업자들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.